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청년 취업준비 쿠폰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교육비, 교재구입비, 시험응시료, 면접활동비 등 구직활동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3개월 동안 50만원의 취업성공지원금도 지원되겠습니다. 강원도는 1차 모집을 통해 209명을 선발했고 오는 20일부터 강원일자리정보방을 통해 2차 대상자 191명을 모집합니다. 원주시가 전직 시의원들의 모임인 의정회와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원주시는 원경무 의정회장 등 전 원주시의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온 일반산업단지 조성, 수도권 광역철도 연결 등 지역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원주시는 최근 시민원로 초청 간담회에 국민의힘 당정협의회를 개최했고 오는 31일엔 역대 부시장 초청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대통령까지 나서 빠른 시일 내에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 의지를 밝힌 가운데 횡성군이 2차 이전 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횡성군은 번영회와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를 위한 민관 공동대응 전략을 세워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 정부와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하려던 국토부가 총선 쟁점화를 우려해 잠정 연계둔 상태로 이전 대상 기관은 많게는 5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창 백령동굴, 영월, 장능 등 강원도 내 7개 국가유산이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 동안 무료로 개방됩니다. 현 문화재청의 새로운 이름인 국가유산청이 17일에 출범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유산 향유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영월의 장능, 고시굴, 청룡포, 평창의 백령동굴, 정선의 화암동굴, 태백용연동굴, 강릉 오죽헌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정부는 지난 60여 년간 이어져온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 대신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국제규진유는 유산 개념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가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 설문조사에서 대다수의 시민들의 실입 미술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원주시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원주 실입 미술관 건립과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2.6%가 미술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93.6%가 방문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술관 공간 조성과 관련된 우선순위는 충분한 전시공간, 교육과 체험공간, 편의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월군 덕포리 일대가 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 연계 협력사업인 지역 활력타운 조성사업에 최종적으로 선정됐습니다. 사업 선정을 계기로 이 일대에는 국비 123억 원, 군비 177억 원을 투입해 타운하우스 40호, 농촌유학임대주택 20호, 스포츠센터 등을 건립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 활력타운 조성사업은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정착을 지원하는 주거생활 인프라를 늘리고 생활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영월군은 앞서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 덕포리의 청년임대주택 건립, 드론산업 협력지구 조성, 영월경찰서와 영월의료원 이전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횡성휴게소 인근에서 승용차 하부에 타이어가 끼이면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고속도로에는 24톤 화물채용 타이어가 방치돼 있었는데 주행하고 있던 차와 부딪혀 튕겨나가면서 옆 차로에서 운행하고 있던 승용차 하부에 끼었고 이 마찰로 인해 불이 났습니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수 주산 1,1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국에서 소고단에 필로폰을 숨겨 입국해 특정 장소에 묻어 은닉한 대가로 돈을 받은 일명 마약 드라퍼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재부 원주지원은 지난해 8월과 9월 태국 방콕에서 누군가 맡긴 필로폰을 소고 속에 숨겨 국내로 반입한 3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100여만원을 추진했습니다. 밀수입한 필로폰은 약 886g 시가 8천만원 상당으로 조사됐고 일부는 경기도 등산을 나눠붓고 이를 구매자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판매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